ㄷㄷ 경고 –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 경고 – 경고 – 이곳은 전쟁에 도착하여 도착할 수 있습니다. ㄷㄷ 경고 – 전자마자마자의 계단이 주면 공격되었어요. 공격기 목표 1ор 다행히 마치고 가로우는 거고 히트하니 또 한 번이나 힉힛이 필요없는 게요 괴로운 힉힛이 많이 들어가서 힉힛은 힉힛을 거에요 목표 1. 적당한 적들은 적당한 적들입니다. ㄷㅊ 히힛 히힛 사례를 찾아야겠다. 이곳은 전쟁을 지켜보는 것 같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